역시 집이 최고라니까 해수욕 후엔 목욕이 필수 강아지 피부는 사람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소금기가 남아있으면 안되니까요 우리가 강아지가 가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? 우리 강아지가 가는 집? 네 지금 우리 집처럼 이렇게 넓게 마당 있는 집이 굴러져 좁은 마당 말고? 좁은 마당에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가 그래 좋은 사람한테 데려다주자 새 가족을 만날 강아지를 위해 정성껏 여기도 닦아 잘 왔어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강아지를 위해 진실이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언젠간 강아지들을 모두 보내야 할텐데 웬일로? 오늘은 고양이들도 일찍 잠에서 깼네요 진실아 다현아 일어나 다현아 집에 있을래? 졸립지 않아? 안 졸려요 안 졸려요? 세수하고 우리 강아지 보내고 가요 같이 네 잠도 덜 깬 채 장군이를 찾는 진실이 아하 장군이한테 인사하려고? 장군아 좋은 사람들한테 잘 데려다 주고 올게 진실아 조심하고 잘 데려다 주고 와 새벽부터 서두른 탓에 진실이 자연이도 강아지도 아직 한밤중이네요 강아지들의 새 가족들이 사는 곳은 전라북도 완주 근처에 다다라서야 잠에서 깼는데 얼굴이 왜 안 움직이지? 자현아 그렇게 꽉 접은 이유가 뭐야? 강아지 위험할까봐 그 사이에 정이 많이 들었나 보구나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놀러 갈게 나중에 또 놀러 갈까 강아지 보러? 네 나중에 이만큼 크면 네 얼마큼 컨나무 보러 갈까? 강아지? 응 네 알았어 나중에 크면 또 보러 가자 응 냇물이 흐르고 마당이 넓은 이곳이 우리 강아지의 새 보금자리 우리 강아지의 새 보금자리 절대 안녕 여름에 더위 많이 타서요 배 이런 데다가 물을 자주 뿌려주셔야 돼요 네 네 예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아이 뜨거워 제 주먹보다 조금 드세요 반갑게 맞아주는 새 가족들 사이로 보이는 너는 안녕 아이 깜짝이야 조용히 좀 말해 많이 놀랬구나 마당에 이일이 집 만들어놨어요 응? 이일이라고? 예요 처음으로 생긴 이름 이일이 이일이보다 며칠 먼저 온 얘는 일박이고요 일박이와 이일이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요? 야야 넌 누구야 서열을 정하는 것이 동물들의 본능 아니나 다를까 일박이가 텃새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쭈 너 내 말 무시하냐 흠 흠 우리 집엔 이렇게 말 많은 애 없었는데 아직은 새 가족도 환경도 낯설 뿐인데요 혹시 진실이가 자기를 혼자 두고 떠나는 건 아닐까 이일이의 마음이 불안한가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일이란 이름으로 네가 살아야 하는 곳은 바로 여기야 진실이가 안아주니 이일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바닥도 푹신하고 진실아 우리 집 괜찮아?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일이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지만 이일이를 보내는 진실이의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대요 강아지는 여기 사려면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좋겠어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그래 이일아 새 가족들이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이 집일 때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귀여워 귀엽다 강아지에게 새 이름과 새 가족이 생겼어요 이일이 이일아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아빠처럼 늠름한 모습 보여주렴 귀여운 동물과 가족이 되고 싶나요? 지금 동물에게 신청하세요